진정하게 여러분들도 힌트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방송에 반영을 해서 널리 알리고 같이 또 휴식하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합니다 제질 프로젝트는 내일 모델을 뜬금 300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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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록 시작했어요. 하세요 연속 함수 사인엑스 2-16 문제 있잖아요 사인엑스가 연속 함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해놓고 리미트가 갑자기 안쪽 6탄젠트 함수의 값으로 옮겨갔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내가 짐작하기에도 그거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예 잠시만 지금 2-16 문제 화면 보이죠 다들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랑 이 화면이 안 맞으면 얘기해 주세요 바로 고쳐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패드로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가끔씩 이게 튕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 잖아요 요 리미트가 왜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인거죠 예 맞죠 맞죠 예 이거는 그 리미트의 성질 인거지 그 앞쪽에 리미트의 성질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인 건데 이 극한의 성질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연속 함수 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연속 함수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연속 함수일 때는 웬만한 우리가 이제 함수 해석학에서 다루는 어떤 성질들은 웬만한 건 다 만족해요 웬만한 거는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일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막 너무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연속 함수일 때는 웬만한 성질들은 다 만족을 한다 예 그리고 여기 극한의 경우도 연속 함수일 때는 요게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예 함수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게 가능해요 뭐일 때만 연속 함수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연속이 되면 이게 이제 그래서 함수에서 연속과 이 함수에서 우리가 연속과 예 불연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수학계에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랑 이 성질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연속일 때는 웬만한 것들은 잘 안 돼요 다 걸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쉽게 얘기해서 뭐 도로나 이런 게 길이 중간중간에 불연속인 거야 끊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고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일 때는 웬만한 것들이 잘 안 돼요 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그거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학에서 이제 불연속적인 경우에 그거를 다루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들 할 때도 뭐냐면 유한계 그러니까 어떤 불연속인 게 그것도 개수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제 그게 좀 몇 개 없을 때는 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게 많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불연속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일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성진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했을 때 연속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이다 뭐 이런 거 미분 들어가면 그러니까 적분 가능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도 기본적으로 연속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연속이란 건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연속 이런 거는 들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예 불연속 뭐 이런 거는 들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거고 대학교 와서는 대학에서는 연속과 불연속을 좀 따져요 그래서 그 대학수학 교재 보면 불연속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뤄요 예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 이 불연속에 대해서 이제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불연속일 때 어떻게 이제 좀 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좀 불연속일 때도 연속일 때 것처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그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 함수정의는 요거라 그랬지 요 그림 정확하게 함수정의는 요 그림 동그라미 두 개 화살표고 예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를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두 개의 집합을 xy 그러니까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을 이 각각을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요 다루기 위해서 이 두 대상을 어떻게 다루냐면 집합으로 다뤄요 두 대상을 수학에서 이제 다룰 때 집합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대상을 다루려면 다루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다루는 도구가 집합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집합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예 그 쉽게 얘기해서 진원이가 있으면 진원이를 가지고 진원이 뭐 이렇게 하려면 진원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원이의 특징이겠지 그래서 뭐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게 진원이다 뭐 그걸로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러프하게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그런 걸 만족하는 게 진원이다 그러면 그러한 이 요인들 어떤 성격이고 몸무게 키고 뭐 이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을 이제 꾸리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다루면 여기서 한 단계 정제를 해요 어떻게 그러한 이 팩터 요인들을 어떻게 수나 수로 거의 대부분 다 바꿔서 사용하지 집합을 다룰 때는 예 집합은 숫자로 그래서 수랑 매치업을 다시 한번 시킨다고 대응을 다시 다 시키거든요 그런 그 요인들을 그럼 수랑 매치업을 다 시켜서 대응을 시켜서 그래서 그 각각의 두 대상을 수로 변환 작업을 해요 그래서 두 대상을 수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 둘의 어떤 대응관계 요들의 어떤 대응관계 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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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응관계에 따라서 둘의 x와 y x에 뭐 제곱을 했더니 y는 같아지더라 이런 거 그래서 둘이 다른 놈인데 어떻게 하면 같아지더라 그런 관계가 있다 그 대응관계로부터 요걸 찾아내는 거지 음 그죠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함수인 거고 요 함수인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것들은 이 요인들이나 이걸 숫자로 만든 것들은 이거는 이산이잖아 따로따로 떨어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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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라고 이건 연속이 아니고 이산적인 것은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 이 데이터들이 근데 이게 데이터들이 우리가 타임배리언스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지 않지 우리가 뭐 1분 2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는 다 촘촘하게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은 컨티뉴얼스 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일 경우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낱개로 있는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이 수가 있는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가 낱개로 있을 때랑 연속일 때랑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연속이 되면 순서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순서 근데 낱개로 있을 때는 순서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에요 점이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거 순서 정해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죠 이 순서 정하기 애매하고 그죠 이게 이제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 이 순서 정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려면 이제 기준을 또 마련해요 이런데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합시다 이렇게 이러면 순서는 명확하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해서 하는 거랑 딱 두 가지 정류밖에 없지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순서는 정해져 버린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이 아닌 이산의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책 보면 처음에 실수할 때 실수의 성질 해가지고 실수 성질하는데 막 이상한 얘기들 막 나올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거 왜 실수는 0보다 크고 0인 놈과 0보다 작은 놈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크기 부등으로 크기 비교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게 구별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그리고 구간으로 표현이 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자기들은 이 숫도 없는 얘기를 왜 하지 이럴 거야 근데 그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속인 것과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연속일 때는 순서가 정해지고 구간이 설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 근데 연속이 아니라 낱개로 있을 때는 그거는 구간도 못 정하고 이거 다 안 돼요 다 하기가 애매해 이해 가요? 그래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앞자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것들은 구간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이게 다 안 된다고 다 설정하기가 힘들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설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제 노력을 해서 정해야 되는 거고 안 된다기보다는 노력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을 세팅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연속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내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걔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순서도 이 순서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간도 설정할 수 있고 그게 다 가능해 크기 비교도 가능하고 다 되는 거야 봐봐 이게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 크기 비교 어떻게 해 그 이걸 할 때도 또 기준을 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그때그때 맞춰서 근데 기준을 정하면 되겠지 근데 기준을 안 정해 따로 기준을 안 정해주면 안 되잖아 애매하잖아 예 그런 거라고 근데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순서가 정해 있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크기 명확하지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니면 반대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거는 역관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같은 관계거든 그죠 음 그렇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음 그래서 이게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질문이 나와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그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이런 대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낱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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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힘든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수가 되면 연속적이게 되면 얘네들의 특징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응관계나 이런게 얘가 순서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 순서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 특징이 이게 대응관계가 안 변한다고 이게 낱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지 마음대로 바꿔도 되지 왜 대응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1이 3에 대응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어 ㄷ 하고 A하고 A하고 어 뭐 별모양 네 나 네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각각 1이랑 대응되고 2가 2랑되고 3이랑 대응됐어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A가 여기 안 있고 이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거 그죠 원래 대응관계에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지 오케이 내 얘기를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깨져 있는 거냐면 L 다음에 A가 오고 A 다음에 이게 이게 별모양이 이렇게 오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연속적인 거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거 문제가 발생하죠 이해 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랑 요런 의미에 의해서 이게 연속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고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가도 이 순서체계가 안 흔들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요 맥락이 이해됐어요 요정도 이해하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주제에서 훌륭하지 됐나요 진원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됐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이러면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예 지금 그럼 넘어갑니다 지금 2-17 진원이 17도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 네네 그러고 그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 다 아 이 페이지 이거 질문하는 거지 85페이지 세 준건이 효석이 동의연이 네 조금 다르네 네 그렇죠 일단 준건이 부터 준건이 네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가 이거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 둘 다 이거 같습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어 어 저 나형 나형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 나형 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배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배웠다 안 배웠다 얘기를 하면 되지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냐고 물어봤지 않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괜히 쭈뼛쭈뼛 하지마 내가 왜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또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쫄지 마세요 몰라서 배우러 온 건데 네 그 뭐라 그러면 한소리 들으면 되지 잘 알겠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있는데 이거 평균 평균이 뭐지 준건이가 생각하는 평균 어 어 일정한 수치에서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다시 다시 평균이 뭐라고요? 일정한 기준치에 머물러 있는 것 일정한 기준치에 머물러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치에 머물러 있는 것? 네 굉장히 설명이 철학적인데 약간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네 그니까 그 굉장히 철학적인데 네 다른 다른 값에 비해서 네 몰려 있는 정도 그 다른 게 만약에 1하고 5가 있으면 3에 몰려 있는 거요 1하고 5가 있으면 3에 몰려 있는 거? 네 그 가운데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음 자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게 있구나 학과가 어디에요? 저 해양환경공학과입니다 환경공학과 네 약간 문과적 사고를 좀 하는데 이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1과 5의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네 1과 5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게 예 좀 다르거든 이 사고 방식이 그죠 아니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자기는 약간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러네 약간 좀 심오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이 어디에 아까 멘철이 뭐라더라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아닌데 다 가운데 아니었는데 뭐라 그랬지 일정 수치 그렇죠 일정 그거에 머물러 있다 이게 아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예 그런 표현 예 예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 좀 예 멋진데 음 감사합니다 예 다시 요쪽으로 들어와서 음 이 평균 이라는 거는 예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음 이게 그 이름만 보면 이거예요 이게 한자어니까 이 평평하고 이제 균등하다 할 때 그 균자 거든요 평평할 평균자 이제 균등할 균자인데 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고 균등하게 만들어요 요거는 이 정확하게 이 예시를 들자면 이거예요 모래사장이나 흙이 있는데 그거를 요렇게 이렇게 그죠 모래판에 이렇게 그거 할 때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잖아요 딱 고거예요 예 요 평균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 한자어의 이름의 뜻은 예 영어로는 average죠 예 철자가 맞나 예 그죠 average 요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이 한자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평균이란 용어 자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사장을 평평하게 골라서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깎고 이게 그래서 우리 동양사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 다 있는거지 예 그래서 모난돌이 정많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는다 요런 쪽에 그건데 이제 서양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일때도 있지만 이 보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평하게 고른데 이름보다는 여기에서 쓰는거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틀다는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쓰여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거는 가운데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여기 이제 mean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개념이 더 여기서는 nice에요 일반적으로 쓸 때 예 그래서 요 가운데 어떤거의 그 사이 그러니까 비트윈이지 알겠죠? 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둘 사이의 이 사이라는거고 평균이라는건 둘 사이의 사이인거고 그죠? 둘 사이의 사이인데 자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있는데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술이라는 용어와 기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냥 요 의미를 좀 알면 돼요 그러면 산술이 뭔지 기하가 뭔지를 좀 알면 돼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약간 이름을 이 산으로 가게끔 지어놨어요 이게 에둘러 가면 맞는 얘기긴 해요 관계가 있는 이름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좀 너무 에둘러 갔어요 이게 이름을 그래서 산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덧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이게 틀린 이름은 아닌데 개떡같이 지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지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덧셈에 대한 평균 곱셈에 대한 평균 이렇게 하면 돼 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에둘러 가지고 이상하게 갔어 물론 이게 곱셈이라는게 기하와 관련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곱셈이라는게 이 면적 부피 이게 그 기하적 양들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하라고 이렇게 기하에 관련된 평균이다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덧셈이란게 산술 더하기 빼기 거기에 이제 주로 되는 거니까 그 산술과 관련된 평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어임이라기보단 사용에 입각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확장해서 이렇게 쓰긴 한 건데 좀 너무 에둘러 갔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지으면 편한데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쉽게 하면 그냥 덧셈에 대한 평균과 곱셈에 대한 평균을 생각합니다 그럼 자 덧셈에 대한 평균은 뭐냐면 그게 이런 거지 1 더하기 5가 있는데 이 둘의 가운데 평균 이제 가운데죠 그러니까 1과 5가 있는데 그거의 가운데 덧셈에 대한 가운데 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어디냐 이거는 이제 3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볼게요 곱셈에 대한 가운데 요거는 1 5라서 좀 애매한데 이제 2와 그 얼마였고 얼마일까 예 8로 합시다 계산이 명확하게 나오는 걸로 합시다 2와 8이 있는데 이거의 곱셈 곱셈이 있어요 그러면 2816이 있잖아요 그럼 곱셈에 대한 평균 가운데는 어떤 애입니까 곱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곱셈의 가운데는 요거는 끝이 이로 나눠두면 이로 나눠 안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좀보겠어 짠이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가운데는 이로 나누면 돼요 이로 나누면 돼 그럼 곱셈에 대한 가운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놈일 대로 생각해보면 훨씬 더 나이스예요. 예를 들면 2와 2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더했어요. 네. 노트레시와의 합니다. 아, 맞다. 네, 잠시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가 설명한 거 맞이하고 2와 2가 더해졌는데 이거를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2와 2의 가운데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곱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이 있다. 그러면 얘가 해서 3이 나오려면 3이 나와야 되겠지. 곱셈이 돼서.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2 더하기 2는 다시 고치면 2가 몇 번? 두 번 더해진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로 쓰지. 자, 다시 갈게요. 2가 곱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보세요.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2가 4번 더해 아이고, 2가 4번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게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맞습니다. 2가 4번 더해졌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가 두 번 더해진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간편하게? 네.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더 간편한 건 아니지. 똑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그거를 2로 나눠주는 거야. 곱하기 2가 됐으니까 2로 나눠준다고 그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이 3이 이렇게 3 곱하기 3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기해?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지. 이거 쉽게 표현하려고 그거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3이 이렇게 있으면 3이 4번 곱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편의상 이거는 이제 이게 편의상 이게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표현의 표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3을 제곱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거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어떻게 돼? 얘를 다시 어떻게 해? 2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지. 네. 그래야 3의 1승이 되잖아. 이거. 네. 지수의 성질 이해가요? 네. 이거 지금 지수화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루트를 취해준다라기 보다는 루트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을 2번 곱해줬으니까 제곱을 해줬으니까 2분의 1승을 해서 나눠줘야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놈일 때 그렇고 이게 다른 놈이 되면 그죠? 다른 놈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승을 해줘야 곱셈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에 좀 입각하고요. 루트로 표현하면 의미가 좀 태색이 돼요. 알겠죠? 이게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건데 의미가 태색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루트로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왜? 루트는 의미가 사라지거든. 예. 의미가 좀 사라져요. 그냥 어떤 거든 이렇게 이 분수 형태로 뭐에 그러니까 삼승근은 3분의 1승 요렇게 표현한 게 나는 더 맞아요. 의미상으로도 더 맞고 예. 그래서 나는 의미를 살려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 왜냐면 그냥 기호화시켜서 그래 버리면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수확이 힘든 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의미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달라라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돼.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기아 곱셈에 대한 평균이 요건 거지. 이해 갔죠? 요렇게. 그러면 그 두 개가 있는데 전체 지우기 전체 지우기 어떻게 돼? 모르겠다. 그냥 지우자. 자 이제 다시 좀 가서 요거 요 관계 요 관계 얘는 언제 크고 언제 같으냐 이거지. 같은 건 언제 같아요?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줬잖아. 언제 같아? 등식이 언제 성립하냐고. 입이 0일 때 에헤이 0일 땐 당연히 성립하겠지만 여기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 0일 때는 할 이유가 없잖아. 굳이. 내가 좀 전에 다 보여줬는데 언제 같아져요? 아무도 모르나? 좀 전에 보여줬는데 너. AB가 같은 값일 때. 그쵸.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같은 값이면 AB가 둘 다 뭐 2든 3든 3든 같으면 더해가지고 일어나 곱해가지고 예. 1승 1 같죠? 2로. 그쵸? 아니 왜냐면 같은 값일 때는 당연히 덧셈에 대한 평균이든 곱셈에 대한 평균이든 같아야 되잖아. 이거 뭐 하나만 하나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상으로 생각할 때 항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수학은 수학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호만 남으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같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산술평균 하든 기하평균 하든 조합평균 하든 뭘 하든 다 똑같은 거야. 당연한 거고. 왜? 그거의 가운데라는 게 두 개 같은 놈의 가운데라는 건 같은 놈이지. 예. 그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평균의 의미를 우리가 가운데로 잡았잖아요. 예. 쓸 때는. 물론 어떤 내가 고른다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는 그 개념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가운데로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언제 큰 거야? 두 대상이 같지 않을 때 크겠지? 그쵸? 어긴 했습니다. 근데 왜 다를 때는 다를 때는 얘 더셈에 대한 평균이 더 커? 곱셈에 대한 평균보다 왜 항상 크지? 다를 때는? 그럼 왜 그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물론 숫자 몇 개 해가지고 해보면 돼요. 해보면 다 크게 나올 거야. 근데 왜 다 크게 나올까? 이런 거지. 딴 사람도 생각해봅시다. 왜 그럴까? 2로 나누는 것보다 2분의 1승 하는 게 더 값이 작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더 작아져서? 네. 항상 그런가? 항상 그렇진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방금 중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좀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깔끔하게 탁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좀 더 명쾌하게 효석이는 얼굴 좀 보여주지? 얼굴 안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얼굴 안 보이면 결석 처리로 한다 그랬는데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교수님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개만 껐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얼굴 안 보여주는 애들 제법 되거든? 나 결석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내 말을 안 믿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얼굴을 안 보여주네? 앵글을 중간중간 뭐 이렇게 좀 해서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앵글을 안 보이게 이렇게 앵글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럼 나도 다 화면 끄고 할 거야? 아니 밖에 있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내가 상관은 안 하는데 얼굴은 보여주라고 다 내가 첫 시간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왜 여러분들은 한 번 얘기하면 안 듣지? 아니 안 들으면 페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계속 페널티를 받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그냥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페널티가 다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고 레포트 낼 때도 내가 pdf로 하나로 내라 그랬는데 따로 막 hwp로 내고 막 이렇게 여러 장으로 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안 낸 걸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내 그래가지고 막 내 그래가지고 내가 다 0점 처리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딴소리 막 해 아 이때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해 그냥 0점 처리 되는 거야 그리고 화면 안 보이게 하면 내가 화면 안 보이면 0점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결석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다고 아 내 출석 다 했는데요 그리고 출석한 증거자료도 있는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룰을 얘기를 하면 왜 안 지키는데 안 지켜놓고 왜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냐고 여기 고등학교랑 달라 왜 자꾸 고등학생 티를 내는데 대학생교야 대학교는 그냥 룰 정해놓고 하고 그거 안 지키면 그냥 자기들 손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생활이 그런 거거든 내가 안타까워서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머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약간 가려서 이게 뭐야 여기 그거 뭐지 그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머리 모양이 좀 신경쓰이면 여기 약간 뭐였죠 이게 아이콘이나 뭐 이거 해가지고 그걸로 좀 가리고 이렇게라도 내가 그런 거까지는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라고 급해서 머리를 못 감거나 그러면 내가 그 정도까지 허용해줬으면 내가 할 만큼 해준 건데 이제 이제 뭐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야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얼굴 이렇게 계속 안 보여주잖아 하다가 중간에 뭐 잠시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고 얘기하고 여기 채팅 남기고 잠시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내가 잠시 그런 거는 내가 허용해 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안 보이면 그냥 무조건 결석 처리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분명히 얼굴 다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 내 잘못 아니에요 자기도 잘못이야 나는 분명히 할 만큼 했고 얘기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 다 녹화되어 있고 혹시 수업 못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다고 그거 얘기할 때 수업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그런 핑계도 안 통하지 왜 내가 이거 녹화한 거 다 떠서 올리잖아 그치 그럼 자기가 수업 안 들어와서 안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냉정한 거예요 대학교는 사회생활 각이 진검다리 역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냐면 성인이 아니었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그 다음에 권한도 없는 그런 거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의 민증을 다 받았고 성인인증이 됐고 그럼 성인이 됐으면 책임질 나이가 됐다는 거지 책임질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룰을 어겼을 때는 그냥 그냥 가차없이 책임을 이렇게 받는 거야 고등학교 때에는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징징대지 마 제발 좀 아 막 메일로 그러고 막 채팅 해가지고 카톡 전화해서 징징대는데 애들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거를 들어주면 내가 룰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비리인 거야 오케이 그게 비리인 거지 룰을 정해놓고 룰을 안 지키면 그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리인 거지 딴 게 비리가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성인이 됩시다 어른답게 이렇게 행동합시다 성인답게 오케이 내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 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과장된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얘기가 간단해요 어차피 사회생활이라는 건 사회 그거는 사람들끼리 룰을 정해놓고 룰을 따라서 거기에 잘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 놀이하는 거야 어릴 때 소꿉장난 하듯이 게임을 할 때 하듯이 룰을 정해놓고 룰을 어기면 그래가지고 아웃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회생활이 그런 거야 룰을 정해놓고 그걸 룰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 감옥 속 잡혀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룰을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룰을 따라서 룰을 정했기 때문에 룰을 교묘하게 교묘하게 룰을 안 어기면서 나쁜 짓하는 애들 있잖아 법위에 굴림하고 막 이런 애들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 거지 인간의 만든 법은 항상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이제 좀 개떡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룰이 엉터리로 정해져서 그런 거야 그런 거거든 그것도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룰을 엉터리로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내가 내가 초기에 정하는 룰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악법도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자 계속 갑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면 다 하고 얼굴 다 보여주세요 얼굴 없는 사람들은 다 결석 처리합니다 나한테 제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게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크게 비교 좀 생각을 해봤을 거고 왜 다를 경우에 어떤 숫자 2와 3처럼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왜 항상 덧셈에서 평균한 게 곱셈에서 평균보다 클까 지금 문자 화면 계속 보이죠 뭐임이 얘기하시고 왜 클까 모양을 살짝 바꿔주면 예 뭐라고요 지능이 뭐라고요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양변에 제곱해 준 다음에 좀 넘겨주거나 정리해 주면 그게 보일 거 같은데 아 그쵸 그니까 그거는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보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지금 나는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좀 예 그쵸 그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식적으로 해서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는 의미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수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얘와 얘가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A와 B가 있는데 이게 어떤 놈이 큰지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잖아요 그죠 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확인할 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지난해가 얘기한 건 고고 예 고거 이제 증명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써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의미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예 좀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의미적으로 이게 맞다는 건 확인은 가능해요 대수적으로 이게 이제 대수적 증명법이거든 예 대수적으로는 맞다고 그렇게 증명하는데 이제 이거는 예 뭐 그냥 식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딱 예 봤을 때 아 아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좀 나는 약간 좀 기하적으로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지 왜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와닿거든 예 대수 전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설명도 이렇게 하고 예 지난번 얘기했겠지만 그리고 이건 나처럼 요 대수 쪽 별로 안 좋아하고 기하 쪽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이거는 전공 성향 따라 약간 갈라지는 거라서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어 또 다른 생각 없어요 이거 이거 요렇게 그 그래 그래프로 그리면 아주 좀 나이스한데 아 요거 약간 애매하네 그리면 이 어떤 거에 2분의 1승 그래프 있죠 요 지금 그림 보이죠 내가 그림 그리는 거 고개 끄덕끄덕 보이면 네 그죠 아 내가 얘기하는 거랑 싱크 안 맞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루트 그래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요기에서 요게 1일 때지 맞나? 네 이렇게 되죠 요 만나놓자면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Y골 X 그래프잖아요 요거 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값들은 항상 얘가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고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를 잡는 거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를 잡는 거는 직선 그래프라고 직선 그래프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의 가운데 값이잖아요 이건 직선 그래프라고 예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는 2분의 1성을 해준 거는 그 루트 그래프지 예 루트 그래프 그걸 따라간단 말이지 그 값들이 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고 치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ab가 이렇게 다르다고 치면 이게 이제 두 개 더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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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칠 거 아니야 한쪽으로 근데 어쨌든 직선으로 나온다고 값들이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값들이 이렇게 루트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그래프나 차트나 표나 이런 거 테이블 같은 경우를 왜 그런 걸 자꾸 그려서 하냐면 그게 직관적으로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 비주얼라이저 하는 이유가 일러스트레이터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인포그래픽이잖아요 인포그래픽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대사는 인포그래픽이죠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거 합성하잖아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을 합성한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정보들을 그림으로 자꾸 바꾸는 거지 이 정보들을 그림으로 바꿔서 그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 좀 시간되면 학교나 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좀 찾아서 좀 들어 이거 인포그래픽 이거 아니면 그 패드 이런 쪽에도 이런 거 관련해서 강연 같은 거 좀 있거든요 아니면 인터넷 많이 있어요 좀 들어서 여러분들 ppt 할 때 사용하면 ppt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왜냐면 결국은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싸움 인거지 요즘은 요즘에 유튜버들도 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그 정보를 맛깔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는 거지 너무 멀리 갖고 설명이 자 오케이 이렇게 이 설명만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이게 좀 가장 좀 더 직관적 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까 대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 통계나 다른 관측으로 또 다르게 설명할 거야 그죠 각각의 설명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됐나 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됐어 그 다음에 저기 둘이 효석이랑 동현이 둘 다 한 번씩 질문해 봐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효석 효석이부터 며느리의 효석이 먼저 뜨네 예 아휴 화내내래 예 교수님 예 예 거기 뭐냐 쌍곡 코사인 함수가 E의 X성이랑 E의 마이너스 X성의 그래프의 평균값이라고 나와있는데 네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또 알고 싶고 그리고 이 평균값이란 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동현이 저는 그 부분에서 옆에 나와있는 그림에 나와있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저런 형식으로만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다른 형식이 저런 식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 그 그림을 보시면 네네 뭔가 상승하는 부분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상승하는 부분만 네 증가하는 부분만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은 빠져있다 네 그래서 그 남는 부분도 합쳐져서 그려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는 부분도 합쳐져서 그려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일단은 그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하려면 이 뭘 가야 되냐면 이게 질문이 나와서 일단은 러프하게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이 테일러 시리즈 맥클라우린 시리즈 나중에 뒤로 가면 나오긴 하거든요 뒤에 몇 장에 나오지 하여튼 뒷장에 가면 테일러 시리즈 맥클라우린 시리즈가 나와요 테일러 시리즈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일러 시리즈 이거는 지금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이거 지금 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들은 넣으세요 나중에 어차피 대학수학 가면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 테일러 시리즈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루기가 편한 게 그리고 가장 그나마 좀 잘 아는 게 함수들 중에서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정확하게 이름은 좀 별론데 항이 많을 닫자 있어서 항이 많다 해서 다항함수 거든요 다항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다항함수 이름도 이게 엉터리인데 어쨌든 다항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상수함수 쉽게 얘기해서 1차함수 그 다음에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폴리노미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항함수라는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항이 여러 개 된다고 해서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것도 다항인데 항이 여러 개 인데 이것도 다항함수냐 이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이름 영터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것 중에 수학 쪽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특히나 수학 쪽에는 이름 엉터리로 번역한 거 엄청 많아요 이게 좀 대충은 맞는데 그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항이 여러 개 다 이게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폴리노미알 영어로 폴리노미알 폴리노미알 이게 훨씬 더 맞는 설명이고 영어로 웬만하면 영어는 영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이스 예요 알겠죠 영어는 로스가 좀 적으니까 오류가 좀 적어요 자 그래서 이름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다항함수 여기에 물론 여기에 숫자들이 다른 게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런 계열들 앞에 숫자들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요 다항함수들은 우리가 좀 잘해 여러분들이 잘 다룬다고 1차함수 2차함수 늘 다루던 거고 그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삼각함수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조금 약간 낯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게 다항함수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대전제가 그거야 이제 전제가 그렇게 되고 예 선프션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전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다항함수가 다항함수를 잘 안다 다항함수를 잘 알고 잘 다룬다 이게 대전제지 이게 이게 예 선프션이 되고 예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로 다룰 수 없겠느냐 이거지 삼각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로 바꿔서 다룰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건데 이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한 게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리즈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말로 급수 무한급수 있죠 급수 급수 원래 그 드라마나 이렇게 미국 뭐 미드 이런 거 시리즈 나오잖아요 시리즈 그 시리즈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물 그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리즈라는 건 이제 무한 무한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인엑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숫자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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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1이 몇 개 있고 X가 몇 개 있고 X제곱이 몇 개 있고 X삼성이 몇 개 있으면 얘랑 같아지느냐 오케이 요거 찾는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는 그렇게 해서 요 개수들을 숫자들을 각각 요렇게 찾아가지고 구해놓은 게 테일러 시리즈예요 오케이 예 아 이거는 지금 들어만나 나중에 이 뒤에 단원에 가면 수열과 급수 단원에 가면 요게 나와요 우리 교재에 근데 어차피 배울 거니까 한번 이렇게 그냥 겨까지로 들어 놓으라고 예 이거는 대학수학 때 가면 할 거니까 우리랑 할 때는 안 할 거야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가서 좀 더 더 가야 돼요 이거 요거까지 가려면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서 여기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 시리즈로 나타날 때 요 X는 보통 우리가 실수에서 다루거든 삼각함수는 이제 실수에서 다른데 요 X가 복수호수까지 확장을 해요 복수호수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I I는 딴 게 아니고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거까지 설마 가자 어차피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놈을 두 번 꼽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을 두 번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혔어 그래서 1 되는 놈 2 되는 요거 어떤 거를 해서 요런 거 요걸 만족하는 놈이 뭐냐면 1 2 3 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장을 좀 하면 수를 확장을 하면 어떤 거 똑같은 놈 여기서 이제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하는 거야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1 되는 놈이 있고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두 번 꼽혀서 4 되는 놈이 있으면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2 되는 놈도 있을 거고 3 되는 놈도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요게 바로 이 대수적 확장인 건데 지수함수에서 이제 대수적 확장을 하는 건데 이건 자연스러운 확장이지 수학에서는 요런 걸 잘해 어떤 개념 잡아놓고 이거 확장하고 적용을 시켜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적 이렇게 확장하는 거 이거 자연스럽지 그잖아 1 다음에 4가 있는 게 아니고 1 다음에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놈을 두 번 꼽혀서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2 되는 놈도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런 놈이 뭐가 있을까 그 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하고 2 사이 이 놈은 분명하지 왜 1을 두 번 꼽하면 1이고 1을 두 번 꼽하면 4니까 적어도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2 되는 놈은 1점 뭐 시기 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놈이 대충 1.141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게 무리스라서 우리가 이제 기어로만 표시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숫자인데 그래서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이렇게 되는 놈 그래서 이렇게 되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지 어떻게 이 2를 이쪽에 보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2인데 이 2를 이쪽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게 룩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 원래 이것도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4 이렇게 원래 숫자인데 1.14 1.414 이렇게 되죠 sorry 1.4 1.4 1.4 1.4 그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인데 그게 무리수라는 게 문제야 이게 무리수라는 거지 무리수는 끝없이 이렇게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고 규칙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1일 쓸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기호로 바꿔서 표현만 하는 거야 솔직히 이게 루트2는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됐다 어떤 놈을 어떤 놈을 두 번 꼽혀서 2가 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무리수니까 표현하기가 뭐 표현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기호로 나타내자 그런 놈이 그런 놈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귀여운 거지 표기인 거지 그냥 파이랑 똑같은 거야 파이가 숫자가 아니지 문자로 나타낸 거야 그 공대에서 여러분들 가면 이제 뭐 간만이 지디 뭐 이런 그 이것들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전부다 무리수야 무리수라서 이렇게 쓰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면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건데 근데 무리수니까 무리수는 계속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호를 자꾸 바꿔서 이렇게 예 치환해서 쓴다고 오케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야 갑자기 왜 자꾸 문자로 쓰냐고 숫자 인데 로그도 마찬가지 숫자 숫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전부다 기호를 무리수라서 다 그렇게 쓰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면 그냥 값으로 쓰면 돼 오케이 그거를 잘 기억해 그래서 수와 수가 무리수라서 수를 제대로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지수도 2의 3성 이것도 2를 세번 꼽혔던 지지 이거 숫자 아니지 이 숫자 아니야 이거를 숫자라고 하는 건 엉터리 야 수를 표현해 놓은 거지 2가 세번 꼽혔다는 표현한 거지 이게 무슨 숫자 야 아니라고 오케이 이게 실수가 아니야 이거 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놈을 두번 꼽혀서 3이 되는 놈은 1.73 대충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거 계산기로 해본데 1.4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1.96 이렇게 되죠 근데 아직 2에 못 미치지 그래서 1.41 해보면 1.9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1.42 하면 2가 넘어서요 2점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려봄데 그래서 1.41 해봤더니 1.99 얼마 나오는데 아직 멀었어 그래서 그래서 또 한자리 더 내려 1.4 1 4 해보니까 1.99 이렇게 나오는데 또 1.4 5 4 1 5 하면 2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야 자릿수 낮춰서 계속 끝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1.4 1 4 1 이렇게 이렇게 숫자 규칙 없이 계속 이렇게 나와 무리수로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 나가는 거야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노가다로 계속 띄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쓸 때 필요하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지 그래서 몇천자리 몇억짜리 계속 무리수들 계산해 놓는 게 놓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번 꼽해지면 큰 수가 되거든 특히나 우주 우주로 가는 그 계산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가는 우주로 캐시나 무인 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야 왜냐면 이런 값들이 그 소수 몇억짜리 몇천억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몇조자리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주로 가면 거리가 멀잖아요 몇억광역 몇십억광역 그러면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오차도 크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계산상 실수가 나서 그래서 가다가 터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데 가면 그런 현상이 부르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노가다 밖에 없어요 이거 제곱해서 이 그 값이 되는 거는 계속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노가다들 한단 말이에요 뛰어난 수학자들이 한단 말이야 구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드립다 계산한 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는 길이 좀 멀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좀 더 가서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되면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2가 되는 놈도 일단 돼야 됐으면 또 뭐도 있어 1.1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지 왜 실수의 체계는 1과 2사에 또 많은 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루는 거 하는 게 또 로그로 다루는 거야 로그로 이렇게 다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 오케이 여기서 이거 넘어오는 거 되죠 네 요거 A라고 하면 동그라미인데 그냥 동그라미로 합시다 어떤 숫자 이런 거 다룰 때 쓴다고 그래서 로그로 쓰는 거라고 지수할 때 이거 솔직히 지수 확장 때문에 쓰는 거야 솔직히 이게 이게 그 이런 1.1 뭐 이런 숫자 아니면 굳이 로그 쓸 필요도 없지 솔직히 굳이 로그까지 도입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지 지수 확장 때문에 쓰는 거야 이런 설명은 어디 갔어도 못 들어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확장해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또 확장을 해가는 거지 이 확장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확장이야 자연스러워 그제 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확장 아니지 또 뭐도 있어요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혀서 좀 지우자 너무 지저분했다 0 되는 놈도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0일 거고 또 똑같은 놈에서 마이너스 되는 놈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 부호체계 때문에 똑같은 놈을 두 번 꼽혔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가 없어 실제적으로 그지 그렇지만 수호의 확장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놈은 있다고 했을 때 이 놈을 이렇게 표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놈을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i라고 쓰자 이 i는 어디서 따왔냐 imaginary imaginary image imagin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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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지 이미지 그 상상 상상 상상해서 만들어내 그러니까 상상의 수라는 이미지 날이 너무 상상의 수라고 허수 그러니까 그 한국말을 번역하는 허자 공화다 할 때 빌허자 빌공자 허 그래서 요거 요거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상상의 수라는 거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 실수라는 건 우리가 실수라는 건 뭐냐면 이 리얼이죠 리얼 넘버예요 리얼 실제 실제 할 때 그 실자 그래서 리얼 영어로 리얼이에요 리얼 넘버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숫자라고 해서 실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리얼 넘버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없어서 여기서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미지 날이 넘버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허수 이렇게 번역해서 허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요렇게 오케이 근데 이 수의 확장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죠 요렇게 되는 거 요게 요게 허수고 실수와 허수를 실수와 허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복소수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예 만든 게 복소수예요 실수와 허수를 통합하는 거 그래서 요 놈을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컴플렉스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컴플렉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코스머스 우주나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규칙이 없는 것 같지 막 혼돈의 상태인데 코스머스가 그 뜻이잖아요 혼돈 이렇게 그 우주를 코스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돈의 상태인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복잡한 내에서도 규칙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복잡게 컴플렉스 시스템 이제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그거예요 요즘 21세기 학문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 무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도 규칙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깔고 연구하는 게 이제 복잡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그 학문의 트렌드가 그건거든 왜 뭐 이제 규칙이 있는 것들 다 파먹었으니까 규칙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도구가 통계고 예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참 힘들게 왔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X를 실수라고 하면 이 I 이런 허수들이 있는 거 이제 허수들을 집어넣어서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이 하이퍼블릭 이거는 요로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지수함수들이 그러니까 EX의 테일러 시리즈들이 있고 E의 마이너스 X의 테일러 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코사인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두 개 더 해가지고 E로 나누면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돌아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려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거 두 개 에 대해서 평균내서 이렇게 하는 게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이스해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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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얘기한 아까 복소수까지 가야 되고 테일러 시리즈도 필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많이 깊이 들어가서 대충 맥락에 이해는 가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돌고 돌고 돌았지만 다시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거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면 2x랑 2의 마이너스 x는 뭐 1 플러스 x 하여튼 이것들이 뭐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그만 나와요 그럼 우리 교재도 있거든요 교재보면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로그함수까지 다 있거든요 전개된 식이 있어요 인터넷 쳐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코사인 하이퍼블랙 엑스도 이렇게 테일러 아이고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해보면 두 개 돼서 2로 나누면 요거랑 같아져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멀고 멀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된 거고 실제적으로 이 지수함수들 요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거 같고 더 이상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효석이 좀 됐어요 효석이 어디갔지 효석이 어디갔니 예 이해됐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내가 관련 설명할 때는 좀 마이크를 켜고 있든지 좀 대기하고 자기 위주로 설명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동현이 걸로 갈게요 동현이 질문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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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색깔은 색깔은 뭐냐 하면 요거 하잖아요 더셈에 대한 평균 그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딴 거 아니야 이 함수라는 건 이거잖아 요거 요 X값에 다른 요 X값일 때 Y값이 요렇게 되고 요 Y값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파란 거는 요렇게 빨간 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거의 평균이니까 요 값들의 요 값과 요 값들의 가운데 값이죠 그럼 요 값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그 값들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요? 네 그래서 그 값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그래프가 약간 좀 엉터리인데 원래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이렇게 지수함수는 가파르게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긴 가지면 굉장히 가파른데 난 지금 느슨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라면 당연히 같은 값이는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림상으로? 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위에 위에 큰 값만 이렇게 뽑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요 값이에요 중점들 다 이렇게 찾아서 그 점들이에요 점들의 집합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저기 얘기하면서 그래서 요게 이제 하늘색 그림 요거 요거 요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중점들 중점들 다 이렇게 모은 거니까 산술평균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 나온 게 뭐였냐면 요거 요거 얘기했어요 밑에 거 이렇게 합쳐진 거 뭐 없냐 이거는 이 이 함수식이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총 보지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요 밑에 것들만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할 때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나 이게 뭐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요거 하여튼 요거 요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률통계를 안 배운 사람도 있었는데 확률통계에서 정규분포 정규분포 함수 그 pdf 확률밀도함수 아 pmf 확률밀량 확률밀도함수 예 그 식 그니까 통계 배운 사람은 이식 본 적 있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데 이걸 이제 좀 간단히 하면 결국은 e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거든 여기서 이제 이 수치들만 조금 더 붙는 거고 군더등이 조금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e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형태에서 요형태에서 요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요 이제 요런 것들 붙으면서 약간 이제 좀 더 줄어들고 좀더 좁혀지고 요거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서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 그냥 격가지로 밑에 거만 되는 함수는 없느냐 해서 그것만 되는 함수가 이거라고 정규분포할 때 이게 확률밀도함수 정규분포해 질문이 나와서 해주는 거야 그냥 아는 척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거만 이렇게 해서 되는 함수 그래프도 있고요 그래서 위에 거 요렇게 지금 요게 어떻게 나왔냐 중점 그래서 요거 밑에 거만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설명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런 함수들이 있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것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것들로 이렇게 와서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관련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됐나 동현이 됐어요 네 끝 질문 끝 일단 지금 질문 나왔던 건 다 했고 추가적인 질문에 뭐 이런 거 없어요 설명하다가 궁금한 거는 관련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면 좋고요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 그때 해주면 좋고 늦게 하면 늦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늦게 하면 내가 조금 귀찮아지겠지 다시 또 설명해야 되니까 지나서 없어요? 질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생겼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없어? 질문이 없을까? 아니 막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 질문 아닌데 아주 기초적인 거 질문해도 돼 모르는 거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내가 얘기했잖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몰라서 배우러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여기까지 다 안 물어볼게요 뭐 어차피 이제 할 마음 없으면 뭐 굳이 이제 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더 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없으면 그냥 마칠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계속 추가적인 질문들 안 할게 예 질문 나온 거만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마치고 수업 뭐 짧게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있는 거 다 이렇게 할 거고 예 그 질문 없으면 뭐 그렇게 하고 짧게라도 하고 마칠게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따로 개별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예 그러고 뭐 딸 질문 없으니까 예 그럼 마칠게요 그러고 어 다음 주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예 좀 열려 yeah